아 뭘까? 난 아직 못해 아 근데 저렇게 딱 좋지 않을까 아 아 아 야정보다 되게 큰 느낌 아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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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한테 쏘셔야죠 저한테 쏘셔야죠 아니 만원 아니 만원 10만원인데 10만원 일치 하지 말라고요? 죄송해요 10만원 내가 1시에 일어났어 피곤해서 아 또 같이 하다가 스티치를 켜니까 니가 방송중인거야 일단 저기 한번 들려보자라고 생각했어 왜요? 왜요? 내 방송을 켜긴좀 뭐하고 저기하면 뭔가 유튜브각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일은 해야지 오늘 방송을 못했으니깐 부생방 키시면 되자 제가 뭐 어떤 콘텐츠를 하는게 좋을까요? 아니시만요 왜 와서 전하냐고요 저 여기 저 방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와서 멈춰버리고 무슨 짓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저 저 방송하고 있는데 돈이 와서 멈춰버리시고 뭐할까요? 이런 느낌 무슨 일이에요? 제발 저희 둘이 어떤 콘텐츠를 뽑은게 좋을까요? 저 이거 돈을 막아 놓은게 좀 신경쓰이는거야? 아직 그런거 떠났어 아니 신경쓰이는거야 아직 나 도와줄게 춤추지마 춤추지말라고 하시잖아 아니 갑자기 대박집에서 왜 작가님이에요 악보가 와하 아 마지막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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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무시하냐고 해야 대박이들 던해! 전 이렇게 리액션 안해요! 저한테 쏘세요. 20만트 그게 끝이에요? 잠깐! 죽겠어! 죽겠어! 못생겨서 죽겠어! 못생겼어! 아니 제가 왜 스킵 못... 왜 진짜 못생겼어? 스킵을 왜... 아니 이게 찐이야, 솔직히. 저걸 하는 것보다 저거는... 전 스킵 안 한단 말이에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이거라기 훨씬 상당히 좋겠어요? 바닥에서 그런지 코가 평소보다 더 크네. 아이씨 물 뿌릴까? 제 집이잖아요! 제 컴퓨터고!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돈에 멈추고 오늘 왜 멈춘다고 하지? 아니 돈을... 아니 오늘 수근 엄청나게 세게 잘했잖아. 일단은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해봐. 봐봐. 방송 콘텐츠... 유튜브 콘텐츠는 뭐 생각했어? 저요? 나가서 2분동안 생각해봐. 엄마... 콘텐츠 각 좀 생각하라고 보냈습니다. 당당당하시네요. 문 닫아. 당당하시네요. 내가 허중이 많으니까 콘텐츠는 내가 분시에 하자고 해도 아 트입 확인을 하라고? 오 뭐야 씨! 디디미님 50만원 감사합니다. HAN24님 5만원 감사합니다. 제로토라도 보여드릴까요? 그래요. 저 멍청한 년이 추는 것보다는 제 제로토가 훨씬 나을겁니다. 정 hitting smash 뭐하시는 거예요. 어? 아예 방송아서... 부모님 자기 툰에랑 더 너랑 트입으로 맞고 제 트입 툰에는 막아놓고 이 액션은 제 방송에서 하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일단 은별아 네? 오늘 내 기분이 좀 나아졌어 저, 저 밀린 건 좀 봐요 오늘 나 방송 칼당체를 채웠어 제 트위트에서 봐요 밀려서 애들 안 써잖아요 아, 그래? 뭐지 새로운 사장님이요 아닙니다 아, 저 성의 있겠지 반반 무마님 넘기지 못해요 넘기지 못해요 넘기지 못해요 넘기지 못해요 저, 저 100만원 처음 받아봐요 작가님 어떡해요? 아, 잠깐 100만원 다했다고 왜 넘겨요! 작가님! 100만원 다했다고 왜 넘기지 말라고요! 그러면은 100만원 리액션을 하고 싶니? 해야죠 옷을 떼죠 3개질로 무슨 소리세요? 무슨 소리 반드려 옷이 파지셨잖아요 아까 전애로 야 주례잖아 아, 아니 이거는 져야 되는 거 아니니? 진짜 아! 이렇게 현금으로 줄래 트위트로 쏠래 알아서 아까 건 와장 거 이건 은별이 거 혹시 저 지금 나갈 테니까 계신 곳으로 와서 어깨를 주물러드려도 괜찮습니까? 저 과오 볼 것 같아요 제로투 같이 질래? 제로투 단가 100만원 단가 100만원 받았구나! 으악! 아, 제로투는 진짜 하기 싫어 내가 도와줄게 너 방송에서 제로투 한 적 있어?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드디어 너에게 방송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왔구나 진짜 하기 싫었대요 제로투 응? 고향이네? 으악! 으악! 아, 진짜 씨X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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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부녀지간의 추억을 하나 이상하다. 무슨 추억인데 여기? 응? 무슨 추억인데? 제로 추억. 우와! 아 다른 건 뭐야? 저 진짜 50만원 너무 고맙습니다. 잘생긴 해. 다른 걸.. 다른 걸 버틸자고요? 또 유행하는.. 아! 진짜.. 스킬바이도 틱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저 이거 추는 방식 모르는데? 아 왜 이런 것만 시켜요? 이거였나? 우와! 나 족갔다! 우와! 진짜 10월! 은별이 단독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 나온다. 죄송해요. 아 진짜 할게요. 죄송해요. 진짜 할게요. 죄송해요. 진짜 할게요. 야 모자 가져와. 모자 써요. 써야 돼. 이거. 멋있게! 멋있게! 웃으면서! 이.. 이가 보여야 돼. 입만 보여야 돼. 입만! 웃으면서! 이 자식. 그.. 존나 지명적이지? 오케이. 으악! 넌 틱톡을 꿈꾸는 애가 그게 맞네. 난 이런 틱톡 꿈꾸지 않았어요! 오! 뭐야 방금 방금 가수 근육. 아잉! 수수료나 세금 없이 와장한테 5만 원. 오늘 열심히 했죠. 그러면은 총 109만 원이지만 안 된다? 어떻게 할래? 투입으로 정산할래? 아니면 현금으로 줄래? 계좌 해체할 때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해. 저 지금 자네.. 이번 달 알잖아요. 영원히 있던 거. 아.. 너 그럼 백범한 나한테 빚진 거야? ㅋㅋㅋㅋㅋ 이게 왜 그렇게 돼요? 그렇지 않아. ㅋㅋㅋㅋㅋ 아니.. 아니.. 이자를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? 그게 왜 그렇게.. 은별아 이건 너가 알아서 옆에 분들이렴. 그리고 싶은 만큼 드려. 저한테 주셨으니까. 제가 10만 원어치 리액션을 해드려야 되나? 아니 아니 일단 얼마한테 주고 싶어. 안 주고 싶은데요. 아니요? 잘 못 들었나? 아니요. 저기서 그럼 10%만 줘. 알았어요. 내 성격이면 반을 가져갔어. 알잖아.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. 네가 이 방송하는 환경이 당연한 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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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야? 이거 뭐냐고? 이 멋진 방어무스이 뭐야? 방어무스 프리넛 방어진 거잖아. 내가 받은 거야 했잖아. 아 그렇게 맞아. 이 멋진.. 이 멋진 신테크 뭐야? 이 많은 멋진 시청자들 뭐야? 뭐냐고 이씨 년아. 아이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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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서 그냥 이런 모습에